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드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이 모드 리뷰는 이 모드의 종류는 무엇이냐 바로 포니테일 모드인데요 이 포니테일 모드는 포니테일이 추가가 되면서 여자로 갈 수 있는 모드에요 네 그럼 지금부터 포니테일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니테일 모드는 딱 두가지의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바로 헤어테일 아 헤어타이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 테일 레드 헤어타이 이렇게 두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헤어타이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어타이 만드는 법은 실 4개와 슬라임볼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얀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그런거 같아요 자 슬라임볼 한개와 실 4개가 있으면 헤어타이가 완성이 되고 이 헤어타이 만든거를 붉은색 장미 염별을 하면은 이제 테일 레드 헤어타이가 만들어집니다 잠시 한번 헤어타이는 이거는 어떤 능력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템이 두개가 만들어졌죠 자 일단 오른쪽 마우스로 이걸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겨요 이제 저는 이 여자가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어요 미소 여자에요 여러분들 여자가 되었답니다 이걸 끼면은 방어가 한 칸이 생기네요 자 이번에는 테일 레드 헤어타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여성스러워졌어요 저는 완전 여자가 되었는데요 여자가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게 생긴거 같거든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헤어타이를 끼면은 이렇게 신속 2버프와 점프경화 2버프가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기념으로 제가 한가지를 해볼거에요 뭐냐면 여자가 되었으니까 고음 지역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음 지역 테스트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 안녕하세요 미소라고에요 리박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고음 페인은 너희들이라면 여유롭게 할 수 있겠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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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중저음이야 조금 말음을 올릴거야 평범한 사람들을 힘들어해도 고음 페인은 너희들이라면 감기 걸려도 노래할 수 있겠지 나 감기 걸렸어 아이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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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 지에프 아직 중간단계야 쯤은 너음을 올릴거에요 가성으로는 힘들여나 고음 페인은 너희들이라면 식은 죽 먹기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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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샵 메인 시디 보기에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단숨에 올려버릴거야 이제 가사도 못 알아 듣겠어 고음 페인리 진정한 힘을 보여 주는 거야 아이 아리디 야재하는 기념으로 고음 적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미소의 거음지역 테스트 어때요? 괜찮나요?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함께한 포니테일 머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틀어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머드리브도 올테니까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여태까지 여자 미소였어요 안녕